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는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큰 이슈 아까 뉴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타벅스 암호화폐를 풀나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슈를 하나 선정해 봤습니다. 그 지금 3일날 나온 뉴스인데 현지 시간으로 스타벅스가 ICE 그러니까 인터 컨티넨탈 익스체인지죠. 뉴욕 증권권에서의 모 회사인 ICE하고 MS하고 합작을 해서 플랫폼 벡트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스타벅스나 ICE, MS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하고 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긴다는데요. 소비자 암호화폐 결재를 돕는 거래소. 스타벅스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뭐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디지털 자산을 달러화로 변화시키는 플랫폼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당장 스타벅스에 가서 스타벅스 커피를 사서 드시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플랫폼 많이 들으셨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차로 말하면 역에 플랫폼이 있고 비행기를 말하면 공항이 플랫폼이 되겠죠. 이 공항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세계 각국을 오가는 비행기들이 각국의 비행기들이 다 모여들고 또 거기서 각 지방으로 가기 위한 기차나 버스나 대중교통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 공항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술적인 면들이 되기 때문에 검색을 한다든가 세관을 관련된다든가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은 플랫폼 산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볼 때 스타벅스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것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스타벅스가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리워드, 리워드 고객이 약 1500명 명이 보유가 돼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스타벅스가 사인앤 결제인가 해서 미리 이렇게 결제를 하고 가시면 모바일 결제하시면 가서 바로 받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서 스타벅스는 강점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뉴욕 증권거래소 같으면 얼마나 많은 거래를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 경험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을 거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하실 겁니다. 데스크탑, 컴퓨터에 MS 거기 깔아놓으신 분들은 쓰시다가 문제 생기면 바로 연결하면 바로 어떤 고객들이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지를 바로 바로 알아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새로운 또 뭔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벡트가 현재 홈페이지상에서 밝힐 것 보면 우리는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선물도 하고 비트코인 선물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사업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연방 규제를 받겠다. 연방의 규제를 받는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의 모든 관리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안에 들어와 있겠다. 규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브라이언 켈리 암호화폐 펀드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죠. 선물 펀드 하시는 분이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들이 이게 가장 큰 뉴스인데 올해 왜 아무들도 반응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로 하고 전세계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첫 번째 뉴스로 스타벅스는 암호화폐를 품나를 선정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를 선정해 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암호화폐 도난 사건이 이번에는 채굴업체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암호화폐 채굴업체 스카이 마이닝 대표가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 공금하고 채굴한 암호화폐를 챙겨서 모두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억 미월 한 3,500달러 정도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베트남에서 채굴업체를 하면서 투자금의 300%를 수익률으로 보장하고 돈을 끌어다녔다는 거죠. 이제 문제가 우리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무슨 보물섬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보물섬이 나오면 많은 분들한테 암호화폐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베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암호화폐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거래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뉴스도 저희가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뉴스는요. 태국은행 자회사의 암호화폐 서비스 활용,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코인디스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태국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는 걸 허용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요. 은행들은 그 다음에 암호화폐 중개, 비즈니스 운영하는 거를 앞으로 일반 은행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체적인 디지털 코인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중개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를 은행들이 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허용을 해줬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사실은 모든 걸 다 금지시켰었는데 태국중앙은행을 이용해서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태국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기업들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의 현재 입장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 여러분들 규제 샌드박스 많이 들어보셨죠? 규제 샌드박스가 뭡니까? 현재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혁신적인 건데 현재 우리 제도나 법령과 우리 생활에 맞느냐를 미리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국조차도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한번 암호화폐를 은행에다 적용해보겠다는 현재 상황을 발표한 내용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무런 내용도 없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 되고 있다. 자본의 유출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의 뉴스도 저희가 한번 세 번째 이슈로 손꼽아봤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조작하는 투자자 그룹 성행이라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금년 1월서부터 7월까지 거래 데이터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자체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분석 결과 121개 종류의 코인에서 175건의 가격 조작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의심되는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와 모든 거래 데이터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대화하는 대화 내용도 단어를 추출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175건의 가격 조작이 됐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썼느냐 펌프 앤 덤프 그러니까 많이 헐값에 매수를 해서 가격을 올린 다음에 바로 매각해버리는 펌프 앤 덤프를 이용했다는데요. 금액적인 면으로 약 한 우리나라도 9300억 그러니까 위화로 약 8억 2500만 달러 정도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득이 되는데 그 빅펌프 시그널이라는 데는 텔레그램하고 디스코드라는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26번이나 조작한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 빅펌프 시그널에는 팔로우가 7만 4천명이 넘는답니다. 이 팔로우가 7만 4천명을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무려 2억 2200만 달러나 취득했다는 의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펌프 앤 덤프를 이용해서 가격을 조작하는 그룹이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 암호화폐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네 번째 뉴스로 선정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